자, 이번 시간에는 더블 시저링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스픽 더블 시저링이에요. 차이점이 뭐냐면, 그냥 더블 시저링은 베이직 에어를 하고 시저링 캐치함과 동시에 여기 탱쪽 끝쪽을 잡고 있죠? 이 상태로 발리송을 던진 뒤 다시 시저링 해주는 게 노말 더블 시저링이라고 보고 제가 지금 알려드릴 더블 시저링은 베이직 에어를, 행쪽이 아닌 핸들 끝쪽을 캐치하고 나서 던지고 시저링으로 다시 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블 시저링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방금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보여드리자면 호라이즌 탈 한 다음에 베이직 에어를 하시고 발리송 핸들을 다시 캐치를 해줄 건데 팽 쪽과 좀 떨어지게 핸들 중간에서 한 끝 정도, 한 이 정도를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검지와 중지로 핸들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저링으로 받아주면 되는 기술이에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호라이즌 탈, 베이직 에어리얼, 그리고 한 이 정도. 핸들 중간에서 한 좀 끝 정도를 캐치해주시고, 중지와 검지로 핸들을 다시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저링 캐치하는 기술입니다. 베이직 에어리얼 이후로 핸들 끝쪽을 캐치하는 것, 안정적으로 캐치하는 것이 좀 중요한 기술이고요. 다시 던지고 또 캐치하는 것도 처음에 핸들 끝을 잡으면 좀 더 부드럽게 수월하게 잡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핸들 끝을 잡은 버전의 더블 시저링으로 강제를 해보았고요. 주의할 점은 베이직 에어리얼 이후에 캐치를 해줄 때, 이렇게 핸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정확한 자세로 캐치할 수 있도록 유의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